3,000m 2,000m 3,000m 3,000m 나왔습니다 4,000m 5,000m 6,000m 5,0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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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사 정확한 말 신라스키에 마지막에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이름이 임정희입니다 임정희입니다 임임 임이요 임 임이가 아니라 임이는 여기잖아요 임이가 아니라 정 정 정이요 정 사람들은 앉아서 쉬는데 있잖아요 정자 할 때 정이요 저자라뇨 정이라니깐요 정 정이요 끝에는 희 희발할 때 희가 아니라 희발이 왜 나와요 희발할 때 이상하잖아요 희라니깐요 희 쉬가 아니라요 쉬가 아니라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희라니깐요 네 임정희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주세요 네 김정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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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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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남한의 사람 다 남한의 사람 어 소개팅? 나 연진 있어 말 안했나? 나 정희랑 사귀잖아 나 정희랑 사귀잖아 정희 정희 이거 무형 아까 임정희 정희 예쁘지 나 정희랑 사귀지 못했어 정희 몸에 저거 입술 예쁘고 정희 얘기하니까 정희랑 키스하고 싶네 어머니 정희가 안자니까 정희랑 같이 수단자 하자 30초 딱 제발 진실 임정희 왜? 정희랑 안하는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이제 쉬로 하세요. 네? 네, 인정 쉬로 하세요. 예, 죄송합니다. 어, 정희야. 어디야? 여기요. 아, 내일쯤 갔어? 아, 또... 우리 손 예쁜 임자희 씨가 또 선발리 받으러 가셨네. 여기가 없었네. 응. 상현이가? 아니, 지금도 눈꼽이 다 예쁜데 어딜 산단 거잖아. 컴스를 키워? 춤도 괜찮지 않아? 나 여름에 그 정희 비키니 봤을 때 코피 두 방품 줬는데. 어디 가을에 풀밀라고 가까도 자기 비키니 한 번 입까? 어? 축구부 오빠들이랑 술 마신다고? 오늘 남자를 왜 그렇게 좋아해, 정희야? 임정희 씨. 남자는 왜 이렇게 밝혀? 정희다, 정희. 미치겠네. 헤어져, 어? 임정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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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끝내. 아, 임정희 나쁜 년 진짜. 죄송하네. 영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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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친이랑 이름이 똑같으신가요? 네. 제아친은 고용 아빠 임정희인데. 저 무협 회사다는데. 무협 회사다는데. 흑이 예쁜데. 내 피부도 못해.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. 주로 약간 물빛에. 아, 정희 얘기해서 너무 좋다고. 제가 정희랑 방금 헤어졌는데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. 이름이 임정희 씨이잖아요. 네. 제가 그쪽 앞에서 연습 한 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. 아, 너무 신부다. 아, 진짜 제가 정희 너무 잘하고. 저한테는 진짜 임정희 밖에 없거든요.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. 제가 연습 한 번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. 이름이 같으시니까. 죄송하네, 진짜. 한 번만 진짜. 죄송하네. 이러도 좀 아이가 지금. 임정희 씨. 임정희 씨 저한테 부탁 좀 하세요. 제가 연습 한 번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거기서 하세요. 거기서 하세요. 네, 저한테 해야겠다. 한 번만 딱 연상하고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정희야. 나는 아직 너를 너무 사랑하고. 죄송해요. 오세요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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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생걸린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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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나는. 진짜 미안한데. 아까 웃겨서 그랬어. 진짜 미안하다. 잘못했고. 우리 계속. 만나볼 거 같아요. 정희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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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결혼하고 싶고. 넌 닮은 애기 나와서.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. 정희 씨. 하하. 하, 하. 다 나가는데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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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희 씨. 하. 연습 끝났습니다. 인사하기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정희 씨. 정희 씨. 저거 아픈 새끼 내 마음은 흔들려서 아픈 새끼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흔들려도 안 눌러볼까요? 아실 수 있어요?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전상을 붙잡으러 갔는데 맞겠죠?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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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욕회사 입장이가 끌려서 왔는데 언제 살았어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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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